안녕 안녕 불면증이라고요? 뭐 잠을 못 잔다고요?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던데? 한 번도 안 깬건 어떻게 알아? 내가 지수호 깰까봐 밤새 지켜보고 있었지 고마워 생일 축하해요 지수호씨 오늘 뭐하고 싶어? 생일이니까 하고싶은거 다 말해봐요 뭐? 다 말해봐 그냥 뒹굴뒹굴 버리면서 밥 먹고 뭐 자고 쉬고 그냥 조용한데서 손그림이랑 둘만 있고 싶다 그 미역국 끓였어 나와서 먹고 뭘 하든지 말든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내가 아침부터 중무장하고 케이크도 사고 장도 봤어. 뭐 일일 타르타 체험을 했달까? 아니 이게 은근 기사에 실렸던 몸이라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엄청 쫄리더라. 그리고 그 생일 선물 사고 싶었는데 어제 오늘 못 샀어. 지소씨 없는 거 없잖아. 그래서 물건 아니고 다른 거 사주고 싶었는데 아직 못 샀어. 아니 그렇다고 내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. 내가 지소를 감동시킬 무언가를 찾고는 있는데 그 힌트 줘? 뭐야 왜 계속 웃고만 있나? 아니 지소는 뭘 좋아할까? 아 진짜 모르겠다고. 어? 어? 맛있어? 어 야 이거 맛이 좀. 아 진짜 그럼 먹지마. 내가 아침에 다 엄청 정성스럽게 만든걸 어? 아 이거 애매한데. 아 진짜. 먹지마. 아 먹지마 먹지마. 나 선물 필요없어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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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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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